아니면 기다려봐 하... 높은 숫자야 가자! 낮은 숫자나 내가 잠깐 착각을 했군 그렇지 이번엔 높은 수야 가라! 그렇지! 자 19,000원이면 됐어 웬만한 좋은거 입을 수 있어 하... 하... 아 이런... 미칫... 어딨니 얘들아 하... 손을 잘라야된다 산적이 참 개좋은거 차고다녀 하... 수! 오옴 지금 검은색 상의를 살라고 지금 알아보고 다니는 중이에요 아니 검은색 옷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아니 조선의 검은색 옷을 입고 싶은데 검은색 방어구가 없어요 그나마 이게 좀 까만데 아 이건 좀 별로잖아 그지 이게 나아 이게 나아요 거지 룩은 있다 야 거지 룩 일단 입고 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옷이 낫나요? 이 옷이 낫나요? 슬림하면 이게 좀 더 나은데 색감은 얘가 더 좋네 이라고 경벙갑이래 이게 견벙갑 지금 입은거 이거 까만거? 이제 그러면은 신발만 구하면 되네 이거 구려? 이게 다 나아 신발도 신고 구르자구요? 아니 신발은 군화가 없고 무슨 짚신이야 어휴 흐흐흫 명나라 마트를 한 번 가보자고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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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나라 마트 랄랄랄랄랄랄라 베이징 가봅시다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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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야아아아 아니 뭐 이런걸 팔지? 이거 뭐냐 이거 뭐냐 러시아 모자 28,000원이야 개비싸 썩정님 감사합니다 명나라 두정투구 아 가죽붙이 여깄다 아 그래 이거지 천원에 싸게 구입했네요 이거야 그래 이거야 옳검으로 가는길 진안 어 조졌대 조졌대 큰일났다 이거 조작하다 다 털리는거 아이가 이거 47대1은 할만하지 뭐 던졌쌌냐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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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와 얘네 막 칼 막 다 베르세르크야 와 와 마을 돌격보너스 좀 쩌네? 마을도 좋은것 하는게 좋겠구나 마을 돌격보너스 꽤 되는데 마을 돌격보너스 좋은데요? 군사요? 지금 군사 필요없어요 지금 군사 데리고 다니면은 노예화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은 나 혼자만 빨리빨리 노예되면 되지만 병력 키운다고 10명 20명씩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 어차피 노예면 노예가 돼 그냥 있어도 그 한 200명씩 100명씩 데리고 다닐거 아니면은 아 졸댓 말 시키지마 가만히 있어봐 아 동방예의지국 제1검술 제1식 인사하기 조기 벽이다 벽 최오진 14 서툴코라 앞뒤로 먹는거봐 grocery möglich 내가 너희 따위기에 두글정 씹다냐 앗 23명 이거 지금 나가면 안되나? 말로 들이받는게 더 센데? 좋았어 지금부터 난 받겠어 물에 비장함이 흐르구요 말 개좋네 사실상 이 게임 말로 박는 게임이었네 잘만 싸우면 이긴다 이거 똑똑하게 싸우자 팔 쏘는 놈을 잡아야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무뚝금으로 활 비슷한거 쏘는 놈을 없애야되는데 누가 활 쏘는거야? 고연? 쩍있나보다 쟤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 쟤다 바다좀 꺾여 제발 아 존나 꺾여 아씨 오우 핸들 누가 스포츠 모드로 돌려놨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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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개무거워 아씨 덕분에 화살 다 떨어졌나본데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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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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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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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그래서 기마병들이 처음에 시작할때 세네명씩 잡고 시작했던거였어 말로 갖다 박아버리니까 아 참치도 아니고 오우 어 안돼 안돼 살아 네명 아무것도 아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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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들아 쉬나? 쉰다 도망친다 하아 아씨 해외히쾌 와아하 irregular 있어 원발 진안을 다시 갈까? 갑옷 mega áck 미친 quais 와아 씨 황제 아이가 오 이거야 얘네는 갑옷이 없네 야 이름 곤잘레스 쩌는데 다리가 무슨 이게 더 좋아 사 이거 검은신발 좋구만 티도 안나고 아니야 팔지 말고 갖고 있어봐 아 아 아 이 꼴은 돈을 어 방금 전에 저 뺏긴 돈을 다시 복구하자 존 데이비스? 축성 전문가 오 공성전용이다 얘 자 멀꺼 같아요 나는 난 높다에 걸겠스 자 높은 수 나옵니다 육 와 최악이야 이번에 높은 수 나온다 이거 그렇지 높은 수 한번 더 높은 수 한번 더 자 아 씨 아 씨 낮은 수 낮은 수 한번 더 그렇지 말도 안 되게 낮은 수 한 번 더 정말 말도 안 되게 와 됐다 됐다 복구 복구 했습니다 막 날라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어 아니 약탈자 25명짜리 이런 애들 그냥 죽여버릴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애들 야 어우 조총 갖고 있네 굿 죽여 굿 굿 굿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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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데이비스가 다 알아서 해줄거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